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여러분들의 다육이를 무럭무럭 잘 키워주는 꼬마 마법사? 저희 상남자 할로윈 주간이라 매일매일 파티하면서 지내고 있네요. 오늘은 과천으로 갑니다. 금은 다육농장 다함께 보시죠! 살아보니 살아보니 2만원 콜로라빈 15,000원 메란 SP 12,000원 금은 다육매장 많은 분들께서 저렴하게 건강한 다육이들이 많다고 추천하시고 좋아하시는 다육이 매장이죠? 금은 다육매장 메란 SP 파이렌 14,000원 프랭크 하이브리드 2만원 7만원 스타워스 다육이들 영상은 가득가득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시간은 한정돼있고 건프로 요즘에 참 아리까리하네요 택배 가능한 금은 다육 7만원 레드스타 오늘 영상은 안나푸르나 트레킹 가신다는 기분으로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영상 보고 또 반해서 멈추지 마시고요 8만원 마돌나 8만원 체르니 즐겁게 힐링하실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다육이들이요 피가르 5만원 원종 에보니 5만5천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한스 영상 속 아이는 3만원입니다 지금부터 에보니 3만원 아이들 보실게요 중품 에보니 3만원에 데려가세요 무궁무진하게 이 끝부터 저기까지 많은 신상 다육이들 에보니 3만원이요 감상좀 하고 가실게요 3만원 에보니 오우오우 숨차게 영상 보셨죠 두근두근 하시죠 에보니 3만원 여기까지요 7만원 스텔라 금은 다육 택배 가능한 매장입니다 8천원 라일락신화 후지 금 만원 구입하고 싶은 다육이가 있으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돼요 댓글 고정란에 올려놨어요 저렴한 에보니 15,000원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15,000원 에보니 크기 좀 한번 봐주세요 에보니 15,000원 아이들 보고 계십니다 건프로 추천이요 바이올렛 7,000원 자세히 영상 좀 봐주세요 너무 근사하게 너무 이뻐요 부캐 같아요 바이올렛 7,000원 물드는 색감이 어마어마하게 예뻐요 바이올렛 건프로가 여러분께 손가락 운동 시켜드릴게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메란프라인 금 8만원 굉장히 특이하고 멋있죠 메란프라인 금 자세히 좀 더 보실게요 메란프라인 금 8만원 피델리오 한문가 파는 비싼 고가의 다육이었죠 피델리오 4만원 피델리오 4만원에 데려가세요 지금도 프릴 마디바는 한문가 파죠 한문가 파는 프릴 마디바 묵은둥이 프릴 마디바 16만원 자세히 보세요 마디바 10만원 맥라이징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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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라이징 크게 한번 봐주세요 제 손이랑 비교해서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소비자의 입장으로 다육이 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대품 맥라이징 10만원 야생마리아 다육이 판매 순위에 항상 상의를 차지하는 아이죠 야생마리아 금기 2만원 그냥요 그냥요 구경만 하셔야죠 물랑루즈 12만원 자구도 달려있고 건강하고 짱짱한 물랑루즈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구 좀 보세요 귀엽죠 물랑루즈 12만원 큐압니다 금은 다육매장 불카누스 4만원 아이 보고 계십니다 불카누스 불카누스 만원 4만원짜리 불카누스랑 비교해서 봐주세요 불카누스 만원 얼굴 자세히 보이시나요? 중품 파소도블 7만원 입장 좀 보세요 파소도블 파소도블 아주아주 특이하게 물드는 다육이들이죠 이렇게 특이하게 물드는 다육이들을 또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파소 실크 4만원입니다 각각 4만원이에요 로조 로조 카리스마 있게 두 아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로조 4천원 입장이 굉장히 특이하게 물드는 것 같아요 로조 로조 루돌프 5천원 입장에 선명하게 빨갛게 아주 빨갛게 물이 잘 들었어요 아모르 아모르 13,000원 아모르 빠르고 편하게 다육이 영상 보실 수 있어요 구독해 주세요 손가락 운동 한번 하실까요? 좋아요 따봉 따봉 너무너무 잘 다져지고 물 잘 드는 아이죠 화재 2,000원 꽃잎같이 예쁜 모노캐로티스 복륜 금 5만원 마케베니아 마케베니아 금 6만원 나나 후쿠미니 4천원 나나 후쿠미니 4천원 예쁘게 물 잘 들기로 유명하죠 나나 후쿠미니 4천원 군생이에요 아아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보고 계신 아이는 마리아 영상 속 모든 아이들 마리아 3만원 3만원의 마리아 입양하세요 작은 아이들 아닙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3만원 마리아 뾰족뾰족 입장 좀 보세요 카시오피아 5만원 영상 속 아이들 모두 5만원이요 카시오피아 일주일 만에 농장에 방문했더니 마리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5만원 미니 가임낭 2만원 사무실에 딱 갖다 놓으면 인테리어 효과 빵빵 미인경 보시면서 다육이 키우시는 모든 분들이 한 포트씩은 다 가지고 계신 마디바 8천원 마디바 8천원입니다 이어서 고급 다육이들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마돈나 마돈나 얼마나 카리스마 있고 건강한지 크고 거대한 마돈나 도마라 20만원 할로윈 주간이라 상남자랑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즐겁게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20만원 톰슨 얼굴 괜찮은가요? 근사한가요? 우리 톰슨 우리 땅꼬마 할로윈 파티 주간이라 오늘 사탕에 카라멜에 여러가지 파티 바빴어요 재밌게 놀았죠 뭐 톰슨 10만원 톰슨 10만원 10만원 명품 다육이 칸츠 20만원 우와 비싸다 비싸 칸츠 20만원 몸값 비싼 다육이들 보고 계십니다 톡카타 한 몸값 하는 다육이 톡카타 20만원 크기 보시구요 요나스쿨 13만원 010 6387 1905 010 6387 1905 택배 주문해 주세요 퀸사라 12만원 택배 가능한 금은 다육 금은 다육 택배 가능합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여러가지 색이 나는 피렌체 만원 따글 따글 건강하게 포도가 맺힌 홍포도 5천원 묵은둥이 홍포도 이어서 모노캐로티스 금 5만원 7만원 스타모스 금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구도 달려있구요 둘 다 7만원이에요 수출용 다육 수출용 다육이죠 모이칸 4천원 모이칸 4천원 오래 묵을수록 마디바 입장에 프릴이 생기죠 프릴 마디바 16만원 6만원 우아한 프릴 마디바 보시면서 페리도트 페리도트 12,000원 농장에서 갓 올라온 페리도트 신상 페리도트 보고 계십니다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육이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실 수 있어요 먼저 다육이 영상을 찜 해주세요 건프로도 여러분과 똑같이 다육이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으로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시간을 아껴드리는 다육이 쇼핑을 위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행복한 다육 생활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